자문서 15장 계속해서 자문서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하께서 미워하셔도 위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 성품이세요 하나님의 본 성품이신 거죠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설명할 수 없는 정의 내릴 수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되지 않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옳고 그름에 있어서 분별되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은 미워하신다가 성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시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함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견을 우리는 진리라 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자유가 있지요 그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 자유랑은 달라요 우리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도 여전히 의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랑 견주자면 우리의 의견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항상 옳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도 항상 옳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언제나 옳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런 도덕적인 오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덕적으로 바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 발언이냐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은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영적인 기준이죠 이것이 태도에서 나오는 옳고 그름이에요 이것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교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신데 또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분이시고 또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주시는 분이십니다 10편 50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라 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주라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필요하신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유익점입니까 하나님은 이기적이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키거나 속이거나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향해서 최고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해요 이건 우리한테 진짜 좋지 못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치는 무엇인가 악인의 길은 여왁께서 미워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서 길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과정을 얘기하죠 악은 무엇입니까 구부러진 거예요 꺾인 거예요 제대로 직진으로 가지 못하고 꺾인 겁니다 이게 꺾였다라고 할 때 이게 원래대로 못 가는 거죠 미워하셔도 라고 하는 말은 구역질 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쾌하게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걸 지금 좋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꾸셔서 그것에 맞춰주시고 이러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딱 알면요 아 나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는 하나님 길 안 따라가고 나는 꺾일 거야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해서 꺾는다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 길로 가지 않는다가 굉장히 분명한 겁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모든 자들은 다 거짓으로다 여러분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옳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세상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말이 틀렸고 자기들의 말이 맞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사람들의 말이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세요 사람들은 매일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형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전혀 이제는 죽으실 필요가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도다 그러니까 하늘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여러분 여전히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영원히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서만 예수님께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권세도 예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교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신실한 교회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어떤 그룹들은 기독교 그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는 무시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다른 말을 하고 이런 분들은 힘의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모습을 뗄 수는 있어요 전통적인 모습을 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도 하실 수는 있지만 여전히 권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다 가지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가지신 분인데 그것을 청지기로서 맡겨주시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신실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모든 민족을 다 회개하라 부르고 계세요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할지요다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할지요다 모든 비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회개할지요다 하나님께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 내리실 때 이 마음을 진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으로서 부르고 계세요 이게 말씀의 메시지시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세요 모든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꺾거나 이러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오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각각을 향해서도 옳고요 나라를 향해서도 이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배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엄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냥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무질서해질 거예요 하모니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던 사회들이 망가질 겁니다 이거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방면에 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거 그냥 아무 상관없이 있는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랑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다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도를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도덕이 이렇게 성장하고 도덕이 진화한다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지옥의 손말입니다 도덕을 진화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지옥의 손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악화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지 지금 사람들은 망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비웃는 분들 계시죠 본인 잘 모른다고 진리를 비웃는 겁니다 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속임당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반드시 그것을 거듭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은 뭐든지 우리가 거절하고 그것이 되지 않도록 막아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오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정당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굳이 남을 복수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누구신지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다메색으로 가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빛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었는데 굉장히 엄한 질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눈이 가려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장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월을 잃을 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렇게 어렵니 내가 이렇게 너를 지적하는 것 네가 그걸 수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느냐 바울이 너무 고집이 셌거든요 교회를 엄청 핍박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성긴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요 본인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본인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신실하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틀리신 거죠 여러분 신실한 거 이걸로는 충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신실하지만 잘못된 일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신실해도 잘못된 일에는 치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악한 거에 있어서 신실하면 꺾으신다 이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서 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사울일 때 눈이 멀었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실하다라고 해서 자기의 가운데 빠져있는 것에서 착각하면 안 되고 자기의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볼 때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난 죄인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면요 영적으로는 눈이 멉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 가지고 있어 맞자 그게 무한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변명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겸손한 말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부족한 사람입니다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한 게 없으신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꺾여야 돼요 내가 꺾이지 않으면 이제 내가 교만해져요 그리고 교만하면 눈이 멀고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한 선택만을 내어드리는 게 돼요 하나님의 엄한 질책하시도록 내가 그 선택만을 하나님께 드리미는 게 됩니다 겸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왜 이 겸책을 싫어하죠? 자기 맘대로 사는 게 더 좋아서 그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전체가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을 그거를 격려하자라는 사회가 되면 이 자유는 하나님의 도덕의 경계를 넘는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엄한 하나님의 그러한 질책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경고하시고 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다 여러분 이걸 잘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거예요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이게 싫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엄한 징계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불러온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저주를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살지 죽으려고 하느냐 나에게로 돌이키라 죽지 말고 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하는 걸 좋아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경고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충고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영혼도 지옥 갈 필요는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음부와 유명도 요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이것이 문제예요 마음이 지옥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되지 않은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자기를 파괴시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나 혼자 그냥 막 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너 왜 살지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면 제대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임당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죽게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